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핵무기 실험. 2.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다. 3. 핵전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한 중국 접경지대에서 수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압록강변을 따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떠내려오는가 하면 지진은 물론 방사능 수치 상승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중국이 압록강변 주변에 비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당장 이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북한이 중국의 행동에 당황했다고 하죠. 다시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 북한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며 긴장 상태가 높아진 상황. 대체 접경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본 주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급격하게 쏟아지는 빗방울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향한 주민들은 예년보다 더 쏟아지는 비를 걱정하며 자리를 피했죠. 감시소에서 강물을 지켜보던 사람도 걱정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죠. 특히나 불어난 강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 감상을 하던 도중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떠내려 오는 것을 살펴봤죠. 옷가지인데 부피를 느낄 수 있는 형체가 떠내려 오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 파악했죠. 그는 감시소 대원들을 전부 데리고 물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역시 떠내려 오는 형체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하나같이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하나가 아니라 형체 여럿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딱 봐도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모습이었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그는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대원들을 시켜 형체를 건진 그는 충격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중국인이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습니다. 오른편에 달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이를 증명했죠. 압록강변 근처 초소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생을 다한 모습 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단체로 압록강변 에서 발견된 일은 드문 일이었죠.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북한 감시원도 이러한 모습은 예사로운 일이라고 느끼지 않았죠. 놀랍게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익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당한 양의 피폭된 주민들이 하류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죠. 다시 말해 이들 주민들은 강한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북한 의사의 입을 통해 공개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죠. 연변 일대 중국 신문을 통해 공개된 이 사실은 북한 중국 경계지방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폭된 주민들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압록강 인근에서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압록강 주변 지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압록강 지역 인근에서 소규모의 흔들림이 관측되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던 상황. 중국 북한 경계에 있던 이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지시라고 생각 북한이 비밀리에 핵실험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존 햄리 소장은 중국 동북 삼성 지역 정확히는 통화시 인근 150km 지역 내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과 함께 진동을 관측 했다고 바라봤죠. 이들은 중국 내에서 비밀 핵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에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중국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감추고 있었던 핵시설과 함께 여차하면 핵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 했죠.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던 것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핵을 준비하면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카드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은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꿔놓 왔죠. 그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숨죽이고 있던 중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서며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대만 근처는 전투기와 중국 육군의 움직임으로 인해 대만 해업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지는 등 중국은 대만을 불바다로 만들 것 이라는 경고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은 중국 눈치를 살폈죠. 본격적으로 미국과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은 강대강 대결을 대비했죠. 이를 위해 외부에 자신의 전력을 노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외부로 공개하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미사일을 통한 비대칭 전력에 있어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핵 관련된 내용도 공개하면서 중국은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신장 의구르 거점에 있는 핵실험 시설 확장 공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중국 핵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복수의 전문가가 의구르에 위치한 인민 내방군 거점 의성 사진을 분석해 이곳의 여섯 번째 갱도는 물론이고 송전 설비와 폭약 저장고가 중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시기별 의성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2020년 10월에 땅 정지 작업이 시작되었고 2021년 대형 트럭이 이기지 주변을 오가며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된 것인데요. 올해 전반기에는 여섯 번째 갱도는 물론이고 전력망 연결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 방사선 측정 사업도 이 시기에 동시에 진행된 것을 확인한 결과 니홍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에서 본격적인 핵실험에 도입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중국 정부의 조달 사이트 사례도 충분한 근거였습니다. 올해 4월 중국 정부의 조달 사이트에서는 핵과 방사선 사고 긴급 감시 프로젝트라는 사원명으로 방호복 12차과 같은 조달 품목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장 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기에 수상 적은 물품 그런데 만일 이곳에 핵실험장이 몰래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 활발한 핵실험이 진행된 다고 가정할 경우 방호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996년을 끝으로 핵실험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 이나 일련의 정황을 봤을 때 중지 된 실험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동북 삼성 지역 정확히는 중국 통화시에서 벌어진 실험은 중국이 핵실험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알려진 시설 외에도 수많은 비밀기지에서 핵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몇 안되는 친중국가의 심기를 거스르게 됩니다. 바로 북한이 그 대상 국가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암암리에 북한 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문제를 겉으로는 비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관계가 코로나로 인해 균열이 생기면서 두 국가 사이의 밀월 관계는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단둥을 중심으로 의약품과 물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북한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죠. 다급하게 물자 요청을 했으나 주기 싫은 태도를 보인 것에 북한은 예상 과는 다른 중국의 행보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아 보내며 동아시아 를 위협했던 북한은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것을 고민하는 모습 까지 보였죠. 그런데 중국에서 핵실험을 한 탓에 북한 주민들이 피폭 당하자 북한에서도 중국의 행동에 대해 선을 넘었다 고보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대해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가만둬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에게서 실질적으로 받은 도움도 적은 마당에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에 북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실제로 미 의회 자문기구인 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균열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1949년부터 북한의 대내외 문제에 간섭하려는 행위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바라봤 는데요.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간섭이 힘을 받았으나 그의 후계자인 김정은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의 개입은 김정은의 불만을 낳게 되었다고 바라봤죠.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있는 북한 고위 관료들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 현재 미국이라는 적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고 있지만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 관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죠.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라고 단언한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이번 피포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형성에 의구심을 가지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견 완화된 것으로 보였던 북한 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동아시아의 핵전쟁과 관련한 위험요소 가 다시 부상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영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가 트위터에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세계 곳곳에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 은 하루 이들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수십 년간 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5년간 서해에서 어획한 양만 무려 19만 톤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막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 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어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중국이 경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은 힘을 보태 중국 해상 민병 해군으로 주하고 대응 하겠다. 며 언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영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어선의 물고기 남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 되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환경보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환경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닥치는 대로 어획을 일삼는 중국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중국은 지난 20년간 원양어업 선박을 수천 척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 그내의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이제 중국 어부들은 세계 곳곳의 바다로 출항해 원양어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디카프리오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를 리트윗하며 이러한 관행은 해양 자원의 상업적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원양어선들이 남미 바다에서 대규모 조업을 벌여 지역 경제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에콰도르와 페루 인근 바다에서 2016년 이후로 거의 매일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 어선들은 남미 북서부 에콰도르와 페루를 넘어 동부의 아르헨티나 바다로까지 진출해 올 한 해에만 1만6천일 이상 조업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자국 그내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3천 척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원양어업 선단을 구축해 세계 모든 해양에서 조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절재한 대규모 남핵으로 인해 참치 오징어 등의 어종은 조만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공해상에서의 원양어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대만도 원양어업 선단을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중국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중국 같은 규모로 전세계에서 조업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이들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인접국 인 한국으로서는 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중어업 협정 에 따른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협 EEZ에서의 양국 조업 실적 불균형 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EEZ 내에서 양국이 합의한 어선 척수는 1,350, 1,500대 정도이며 어획 할당량은 5만 6,000, 7,000톤 정도였습니다. 이버 조건은 양국 모두 동일했지만 실제 이 기간 상대국 EEZ에서 이버하는 어선 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6,325척으로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획량 또한 한국이 1만 4,874톤 중국이 19만 8,904톤으로 13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어업 협정은 지난 2000년 한중 양국의 짧은 수역거리로 인해 획정되지 못한 해양 경계로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인데요. 자료에서 확인된 듯이 합의된 어선 척수와 어획 할당량 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업 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에 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발된 중국 어선은 특정 금지구역 침범 39건, 영해 침범 33건, 무허가 105건, 제한조건 위반 697건으로 총 874척에 달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의 미납 담보금만 무려 173억 3백만 원인데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기에 그 악행을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상민병은 서방 군사 전문가 심지어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와 조직,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해상민병이 크게 확장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중국은 2017년 이후부터 수십만 명이 퇴역 군인을 해상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현재 해상민병의 규모는 75백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중국 당국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민병이지 사실상 해군처럼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동재와 관리감독, 교육 훈련과 보급은 중국 해군이 맡고 있으며 일반 군인처럼 봉급과 수당을 받고 해상활동 전반에 대한 보험은 물론 연금 혜택까지 군인의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상민병의 선박은 대부분 어선으로 평소 어업에 종사하는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해상민병 선박들은 대상국 해양경비대나 해양경찰의 단속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백삼백 척식대를 지어다니며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에 들어가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최근에는 동해까지 나타나 불법 조업으로 치역까지 싹쓸이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일사불란하게 배들을 붙이고 방어 진영을 갖춘 뒤 흉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해상민병은 중국 정부의 비오 아래 전 세계바다에서 활동하며 각국 해군 함정의 동향을 파악해 관할 어업국에 보고하는 정찰 임무도 수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해상 민병의 실체는 무장한 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지만 국제법상 민간인으로 의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때를 지어다니며 흉기로 무장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찰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군이 나설 수도 없습니다. 국제법상 민간인에 대한 정규군의 공격은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를 악용해 해상 민병을 주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수단 이자 미군과의 해군력 격차를 좁히는 도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해상 민병이 전시 상황 시 중국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정찰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점점 더 강화되어 정찰 교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대 행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 민병은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3월 8일 남중국해 하이난다오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팩커블 이 갑자기 들이닥친 해상 민병 선박 들에 애워싸여 위협을 당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타나 임팩커블을 애워싸며 자신들의 바다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는데 공해상에서 이 같은 위협 행위는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팩커블 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중국 어선들은 전속력으로 달려와 임팩커블을 들이받았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동신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임팩커블을 공격한 중국 어선들은 해상 민병이었으며 당시 충돌 공격이 중국 어업국의 지휘 통제하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해상 민병의 물리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해상 민병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들을 지적 하며 해상 민병이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경고 직후 미국은 남중국해의 연안전투함 lcs를 순환 배치하며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 동시 투입할 수 있는 lcs는 많아 이 2세 척으로 200-300척을 동시 투입 할 수 있으며 수천척 규모에 달하는 해상 민병에 대응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미군이 찾아낸 해답은 일명 퀵싱크로 불리는 대압류도 폭탄 이었습니다. 퀵싱크는 지난 2021년 미 공군이 2000파운드급 jdam의 간단한 개조를 가해 제작한 대압류도 폭탄 입니다. 미군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염가형 대암 타격 무기로 미군의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거리가 짧다 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퀵싱크의 사거리가 28-30km 수준 에 그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배치하더라도 폭탄을 투발할 전투기나 폭격기를 또 다른 전투기가 엄호하는 식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미국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한국이 고민을 해결해 줄 유일무이한 무기체계 kggb를 개발한 것인데요. kggb는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투발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큰 날개를 이용해 무려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집니다. kggb의 최대 강점은 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jdam의 경우 폭탄에 부착된 유도장치가 전투기나 폭격기의 장착 어댑터와 유선으로 연결되어야만 운용할 수 있기에 전투기의 소스 코드 정보를 받아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손봐야 하는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kggb는 소형 태블릿 pc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이 단말기는 블루투스로 kggb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폭탄을 투하하면 알아서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는데 이 같은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호환성 덕분에 f5나 f4와 같은 구식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kggb는 f16이나 f15와 같은 중대형 전투기에도 장착 가능하며 f50은 물론 카일 전선 항공 동제기와 같은 소형 기체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동표적 타격용 kggb가 완성될 경우 미국의 jdam 기반 퀵싱크 대비 사거리는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의 대함 타격 무기가 탄생하는데요. 우리 kggb가 더 큰 역할을 맡아 한국을 향해 도발을 일삼던 북한 최근 한국 북한 경계선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대규모 폭격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위협을 무시하고 한국을 계속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에 북한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밀에 붙여진 한국의 무기가 공개되면서 북한도 더는 도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겁먹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병기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벌인 무자비한 도발을 간략하게 함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이 한국에게 보인 것은 히스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폭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실시된 한미포사격훈련의 반발 북한은 군용기 10대를 출격,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에 북쪽 5km까지 바짝 붙여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평양 순환 일대에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발을 발사 동해와 서해를 향해 무분별한 방사포를 발사 170여 발에 이르는 폭격을 감행한 것이죠. 한국 역시 즉각 반응하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 9.19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390여 발이 포병사격을 재차 감행,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해주만 일대로 90여 발 서해장상 곳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을 쏘며 전방위 사격을 통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정권 때 김정은 정부와 맺은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맺은 협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북한은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 죠. 물리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도 북한은 타격을 이어 갔습니다. 알고보면 사이버 타격이 더 먼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 는데요. 한국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가 이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사이버 위협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 모든 일에 배후해 있다고 주장했죠.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며 북한은 한국 타격을 위해 스파이웨어를 이용 깊숙한 곳까지 감시망을 펼치며 비밀리에 잠복했던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특히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방산업체들의 보안 중요성을 강조.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죠. 주요 국방안보전공 교수들도 침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팀은 개인용 무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악성 파일을 교수에게 전달. 만일 무방비하게 그 파일을 교수가 열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벌인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요 인물에게 접근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이스트 시큐리티는 파악한 것이죠. 이런 해킹 시도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vpn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오늘 뉴스펙트럼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에서 특별한 vpn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서프샤크 vpn 이 그 주인공이죠. 가상 사설망 vpn을 설정해 이 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암호화된 정보를 함부로 탈취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서프샤크 vpn 은 보안에 있어 탁월한 기술력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와이파이처럼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가 많은 한국인들은 언제나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서프샤크 vpn 은 이런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프샤크 vpn 을 사용하면 국가에서 차단된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처럼 특정 국가에선 볼 수 없는 콘텐츠 서프샤크 vpn 을 이용한다면 쉽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프샤크 vpn 에서 우리 뉴스펙트럼 구독자를 위해 특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코드 n-ewsf-htr-um 을 구입 시 입력하면 83% 할인의 3개월 무료 이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요. 하단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해놓았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래 들어가서 좋은 조건의 서프샤크 vpn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및 물리적인 도발은 한국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북한을 제압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 으로 전술핵이 최근 화재에 오른 것인데요. 핵을 믿고 한국에게 국지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 도 전술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맞대응 하자는 것이죠. 핵을 들먹이는 북한 에 맞서 한국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죠. 한국 정부는 최근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술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국의 강력한 무장에 맞서 한국도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국이라 지칭한 국가는 단연 북한이었죠.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 혁혁한 성과를 내며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돈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개발에 나선다면 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에게 있어 핵이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번번이 좌절되어야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간섭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단독 핵개발을 꿈꾸며 몰래 핵개발 연구를 했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되어 핵개발 포기를 선언했죠. 핵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게 막은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 비핵화 이야기만 꺼낼 뿐 한국에 대해 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조가 변화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창 하던 9월 중 한미 간 긴급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을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죠. 특정 위치와 무기 수량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이 논의는 급 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역시 그전의 반대 기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리 세이 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구체적인 플랜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b61 전술핵 폭탄 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 전술핵 폭탄은 f-16 f-35 등 전투기의 탑재에 특정 위치까지 이동. 전술핵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무기인데요. 무기까지 특정 할 정도로 세부 내용이 합의된 것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존 커비 국가안보외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국의 바람은 한국이 이야기하길 바란다 며 완전 거부의사를 표현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핵과 관련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자세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에 코웃음을 치며 도발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 도 잠시 북한 쪽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현무호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해 한국이 군사보완을 위해 감춘 현무호를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현무호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벙커버스터라는 칭호를 들으며 최대 8톤의 탄도를 장착한 제레식 미사일 최강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하 100미터보다 더 깊은 갱도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설사 북한군이 어디에 숨어있던 요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러나 현무호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파괴력 수준에서 실제로 알려진 수준을 자랑하는지에 대해 비밀 에 붙여졌습니다. 혹자는 혀세라는 평가를 하며 현무호에 대해 저 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무호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5년 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현무호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공개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한국의 현무호 공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에 북한은 전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호가 북한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b61 핵폭탄이 아니라 현무호의 핵탄두를 실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힌 것이죠.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전술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 핵만 믿던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 에 직면한 것이죠. 또 한 번 폭격을 가하려던 북한은 현무호를 공개한 한국에 놀라 폭격을 잠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인 북한의 콧대를 단번에 꺾으며 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번엔 비로소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 더 이상 북한은 물론 이고 중국과 일본의 견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길 기원해보겠습니다.